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 엔제디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철학적인 이슈로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학이 필요하죠. 참 이 글을 참 잘 쓰네요. 이 영준 작가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성찰하고 사색하게 만드는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이구나. 이 영준 나는 내가 신념이 꼬장꼬장한 문학 교수로서 일부러 대중은 이해하기 힘든 작품들을 쓰면서 늙어가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생이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지금 나는 강단이 아니고 작업실과 거리에서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제자들과 함께가 아니라 홀로 지내고 있다. 예상한 인생하고 전혀 다른 길로 인생이 흘러갈 수가 있죠. 자기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준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제가 그로운 날들을 되돌아보게 되면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통제 가능한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상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겸허해지게 되는 거죠. 계획했던 대로 딱딱 맞아뜨리게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신만만할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왔다는 것이 지금 이 영준 작가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생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는가? 나를 이렇게 만든 변수에는 다가온 우연과 내 의지 선택이 뒤섞여 있는데 누군가 그걸 운명이라고 부른든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 작가는 이렇게 글을 아름답게 쓰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우연과 의지의 결합을 인해 가지고 그것을 혹자는 운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삶이 그렇게 흘러온 거다. 그래서 그냥 그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되지만 또 뜻하지 않는 그런 우연이 돼 가지고 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발언입니다. 그럼 글쓰기를 좀 잘하려면 학생들의 창작을 가르치면서 우선 강조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글쓰기는 어떤 외양으로 둔갑되어 있건 간에 고백의 본질을 지니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하게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설계에 놓은 대로 완성된 작품은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없다. 10분의 7 정도는 설계대대로 나와야 되지만 10분의 3 정도는 작가 자신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지금은 이제 글을 제가 거의 안 씁니다마는 한참 글을 많이 쓸 때는 글을 딱 쓰기 시작하게 되면 A4 용지의 설계도를 다 그리지 않습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1장에는 소주제가 뭐 뭐 뭐 이렇게 딱 설계도를 붙여놓고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참 많은 책을 썼습니다. 무진장 책을 많이 썼죠. 글을 많이 쓴 겁니다. 다 때가 있고 그 시전이 지나고 나면 요즘에는 그렇게 글을 쓰고 싶거나 그런 욕망이 안 생기니까 그냥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글 대신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글을 쓰는 겁니다. 말로 하는 글. 10분의 7 정도는 설계대대로 나와야 되지만 10분의 3 정도는 작가 자신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항상 설계 도면을 가지고 글을 쓰지만 나중에 결과들이 많이 나오죠. 실용서는 대부분 다 예정된 대로 다 결과가 나오죠.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결론을 이미 다 갖고 시작을 하니까 대충 그게 맞는데 나오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소설을 주로 쓰니까 설계와 변수가 회오류가 되어 화학반응을 일으킨 저 10분의 3이 그 작품의 영용한 눈동자다. 그러니까 설계 한 대로 써지만 설계대로 나오는 것이 10분의 7 그 다음에 10분의 3은 전혀 본인 작가 자신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의 삶도 삶과도 같고 그래서 훌륭한 작법책이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인생지침서가 되기도 할 때이다. 삶은 수시로 어둠이 끼어들어 낯선 곳에 우리를 부려놓고는 아무런 설명도 해 주질 않는다. 하지만 그 어둠이 10분의 3을 촉발해 준다. 인간은 지나치게 밝은 빛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린다. 어둠이 눈을 밝게 한다. 어둠이 있어야 밝은 것들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늬가 생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예상한 대로 10분의 7은 통하는데 전혀 예상한 바지 없대로 이런 10분의 3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가 전혀 예상치보다 낯선 곳에서 인생의 한때를 보내야 될 그런 시즌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런 글을 읽고는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는 익숙한 곳에 있든 낯선 곳에 있든 간에 생의 모든 순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생의 모든 순간에 익숙한 곳에 있으든 낯선 곳에 있으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인생의 작법이면 작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낯선 곳은 낯선 곳대로 또 낯을 익숙한 곳은 익숙한 곳대로 그 순간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6월 20일 날 방송인도 막판으로 막 흘러 지금 가는 겁니다. 막판 흘러가는 건데 매일 하는 방송이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고 나오면 그걸로 끝인 거죠.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생이라는 것이 엄숙한 겁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Never never come again.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생의 모든 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모토라는 것은 방송을 하든 음식을 먹든 청소를 하든 운동을 하든 간에 모든 것은 그 생의 순간순간 본인이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거다. 그게 이득이 되든 그게 이름대로 무슨 성과가 있든 그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성과가 좀 좋으면 아주 좋은 거고 성과가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4년을 노력했지만 외관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한 것에 손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떠냐 이야기죠. 밝힌 건 다 밝힌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순간순간에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제가 떠오르네요. 35년 직업작가로 살아온 소회로는 그 누구에게도 작가라는 직업을 권하고 싶지 않다. 아주 노동이죠. 어마어마한 노동이죠. 신체도 타격이 많이 오고. 그렇지만 또 글을 쓰는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이 방송도 여러분들이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과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 스스로 작가이다.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저의 창작의 두 가지 원칙은 고유하되 폭풍이다. 폭풍이 가슴에 없는 사람들 가득 찬 세상은 흉하다. 제 삶의 엉터리 작가이면서도 자신은 완전하다고 세상은 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괴물들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자기 삶은 이름 개판으로 살면서 세상을 계획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아기는 무섭지 않다. 철없는 사람이 무섭다. 그들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지옥을 만든다. 나라일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인간이 돼야 되는 거죠. 삶을 진지하게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돼 있으면 나라일도 훈련하게 할 거니까. 자기 삶을 떠내기처럼 산 사람들은 나라일도 떠내기처럼 할 거 아닙니까? 참 이 여러분들 이영준 작가의 글은 참 한 번도 생각하게 하는 글이네요. 자기 삶은 엉터리 작가이면서 자신은 완전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세상은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 괴물들이 세상에 덕실덕실하다는 거죠. 악한 사람은 무섭지가 않은데 철없는 사람이 진짜 무섭다는 거죠. 세상은 복잡하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영역이란 것은 짧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점진적으로 겸손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신인 거죠. 그런 자신은 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지적으로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경청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아우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우회적으로 세상을 향해 질타를 하는 겁니다. 철없는 사람이 무섭다는 겁니다. 철이 없는 겁니다. 철이. 철이 없는 사람들만이 여러분들 용감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카나님께서 오늘 꿈의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아파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고구마 박사님께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제가 그 주역이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참 이 영준 작가의 작가 작가의 글이 오늘 방송의 대미를 장식하네요. 좋은 글을 이렇게 여러분들 그 원고지 한 10매가 10매 정도 분량이겠네요. 그게 이렇게 많은 것을 여러분들 담아 가지고 읽는 사람을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엄청난 능력이죠.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영준 작가의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한 분께서 악인은 무섭지 않습니다. 철없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철없는 자들이 반은 요즘 세상은 어지러고 있습니다. 괴물들이 이미 세상을 점령한 지 오류가 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괴물들이 정치 사회면에 제잘난체 나라를 위해 디언들 소견을 말합니다. 사기 공화국이 괴물 공화국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삶이 어지럽고 힘들 때 선지자들의 한 줄기 삐과 같은 희망이 삶의 위안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앞부분에 있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또 계획하지 못한 낯선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은 흘러가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어쩌면 여러분과 나누는 이 대화의 시간조차도 영원히 올 수 없는 시간 속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지하게 성실하게 치열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즐겁고 유쾌하게 사람의 모든 순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와 같은 생각이 그동안 4년 동안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다룰 수가 있었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여러분들 힘을 내가지고 지치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되지 않았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덜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혼자 떠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 마치면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께서 감사는 한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준비 착실히 해서 오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